냉장고에 하나 남은 황태 그동안 황태 요리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쉽고 간단하고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황태 미역국 끓였다 물을 금방 빨아들여서 부드러워지고 살은 보송해졌다 겉미역은 찬물에 풀려야 식감도 좋고 영양 손실도 적다 미역국은 마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야채들과 미역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특히 대파 황태 머리와 짜투리 부위는 모아서 다음 육순일때 사용하면 좋다 지느러미와 잔뼈를 잘라냈다 반을 갈라서 한입 크기로 잘라줬다 미역은 물에 세번정도 헹궈주고 볶기좋게 물기를 꽉 짜줬다 먹기좋게 듬성듬성 잘라서 볶음팬에 담고 장도 한가지 보다는 두가지를 섞어 쓰면 맛은 더 깊어진다 들기름은 미역과 궁합이 좋다 없다면 참기름을 사용해도 좋다 볶아주면 그냥 끓이는 것보다 간도 잘 배고 훨씬 맛있다 쌀뜨물은 가장 구하기 쉬운 곡물 육수다 쌀뜨물은 가장 구하기 쉬운 곡물 육수다 쌀가루나 밀가루를 살짝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 소금보다 굵은 천일염을 사용하면 국물이 더 시원해진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먹었다 황태미역국은 담백하고 시원했다 밥말아서 오이김치와 먹었다 꿀맛이다